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. 경상북도의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, 민생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24건입니다. 도정 질의 첫날인 오늘은 3명의 의원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,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질의했습니다.